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하여 중국 저장성 원저우와 상하 인근에 상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어제 30일 발생한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를 포함 트리플 세계의 태풍에 대한 예상 진로를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를 살펴보면 9호 태풍 사울라는 필리핀 루손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블아이 현상을 발현하였습니다. 더블아이 현상이 발생하면 열대적 이압이 일시적으로 약간 약해진 후에 다시 슈퍼태풍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9호 태풍 사울라는 더블아이 현상으로 인하여 세력이 약화되었으나 대만 라니섬과 필리핀 바탄제도 사이에 바시에협을 지나면서 카테고리 5등급의 슈퍼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일 9월 1일 오후 3시부터는 초속 45m 955hPa의 카테고리 2등급의 세력으로 태풍의 강도가 매우 약화되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9호 태풍 사울라는 9월 2일 홍콩을 지나서 광동성에 상륙을 한 후에 하이난다오로 진출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남부지역 광동성과 저장성 일대는 많은 폭우와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9월 2일 토요일 중국 광동성에 상륙을 하여 큰 비를 뿌리는 9호 태풍 사울라와 더불어서 시간차로 9월 4일 오후 3시에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중국 남부지역 인근에 저장성 남부의 상륙이 예측되면서 중국 남부지역에 큰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9호 태풍 사울라가 근접하게 되는 내일 9월 1일 금요일부터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영향을 주는 다음 주 목요일 9월 7일까지는 중국 남부지역은 비 피해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불안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으로 방향을 전향하였으나 11호 하이쿠이는 한국 가을 장마에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12호 태풍 기러기 역시 그 세력은 카테고리 1로 약하긴 하지만 12호 태풍 기러기가 한반도 주변에 인접하게 되는 시기인 9월 3일 일요일에서 4일 월요일에는 주변 기압계가 매우 불안정하여 한반도에 비구름대 즉 가을 장마를 만들면서 태풍이 함께 올라올 수도 있는 안 좋은 시그널의 환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